서울의 주요 대학가 원룸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오른 폭이 커지면서 제2의 월세로 불리고 있습니다.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10월 다방에 등록된 서울 10개 대학가 인근 원룸 월평균 관리비는 8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달 7만 원대와 견져서 14% 이상 올랐습니다. 집계 대상은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천만 원인 원룸이었는데요. 관리비 상승폭은 월세 상승폭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. 같은 기간 평균 월세는 5%가량 올랐습니다. 주요 대학가 가운데 평균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강대학교 인근으로 지난해 7만 원대였지만 올해는 10만 원대로 53% 이상 상승했는데요.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월세 인상률을 5%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높여서 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. 또 자취생들은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. 대부분의 원룸이나 빌라, 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